우리 언론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게 심각한 굳기문란 사건이거든요. 이건 단순해요. 이게 윤석열이 개입된 걸로 드러나면 당장 구속해야 되는 사안이라고요. 엊그저께 MBC PD 수첩에서 진짜 고발 사주 문제는 심각하게 저희가 깜짝 진짜 녹취록이 나왔는데 국힘당이 그렇게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윤석열 이름이 등장하고 세 번이나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어봤는데 김웅 자기가 고발을 하면 이거는 윤석열이 의심당하니까 윤석열이 시켜서 한 게 된다. 한 게 되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니가 대신해라. 이것도 심재철 지팡이 짚는 모습이 좋다. 투사의 이미지들. 이런 것까지 다 설계를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윤석열은 자기만은 아무 상관이 없대요. 또 대답이. 사실은 이게 다시 돌아가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박정희 전두환 때 간첩 조작 같은 거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박근혜 때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했던 것도 거의 같은 방식이에요. 일단 기소만 해라. 아니, 그러니까 고발만 해라. 그러면 수사하고 죄명은 자기가 만들어놓는다. 만들어놓고 안 되면 또 별건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해가지고 결국은 선거에 개입하고 미운 사람 고생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정적 제거하고. 고생시키고 기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명백한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는 거예요. 입 다물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연루된 사람들 명단을 보면 전부 이제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들이잖아요. 직접 관련된 사람들이고. 이제 쉽게만 그림을 그린다면 사안은 뻔해요. 사안은 뻔히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박정희 전두환 간첩 조작 사건 때는 언론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조작이다 의심 조작을 비판하면 언론인도 잡혀갔어. 기자들도. 그런데 요즘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MBC 말고 어디가 보도를 제대로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다행이에요. 그나마. 그건 다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언론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게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단순해요. 이게 윤석열이 개입된 걸로 드러나면 당장 구속해야 되는 사안이라고요. 그러니까요. 당장 구속해야 되는 사안이라고요. 구속사해야 돼요. 검찰총장이 자기 지위를 가지고. 자기 선거에 개입한 거고요. 선거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 장목 관련된 내용을 쳐. 사적으로 이용한 거잖아요. 공적 권한을. 법무법인 대검. 박근혜 최선실 때. 대표 변호사 한동훈.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검찰 권력을 사유화시켰네요. 그렇죠. 권력 남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유화한 거예요. 그러네요. 대통령이 이렇으면 당장 탄핵감이죠. 이게 드러났으면. 그러네요. 대통령이 만약에 검찰총장한테 아니면 밑에 당한 여당한테 누구 고발이라고 지시했다고 만약에 가정해보고 그게 드러났다고 쳐보자고요. 대통령 당장 탄핵 사유예요. 검찰총장한테 고발 사주했다가는. 그렇죠. 그게 드러났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힘이 더 센 건 아니죠. 이게 사실은 드러나면 당장 구속수사해야 되고요. 드러났다. 명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건드려요. 굉장히 심각한 국가 국기문란 범죄란 말이에요. 공수처가 수사를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언론도. 심각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윤석열이 이게 지시한 걸로 드러나면 대선 후보는 커녕이고 당장 구속수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설이든 논설이든 비슷한 얘기를 쓰는 신문이 없어요. 그게 더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몰라.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얼마나 이것이 끔찍하게 심각한 범죄인지에 대해서. 이 범죄의 성격, 의미. 그리고 이것이 윤석열이 개입의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 책임범위. 이런 것들에서 미리 얘기를 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에서 몇 천만 원이라서 받았다고 하는 게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시민단체들이 고발하고 나서. 당장 구속수사해야 될 거고요. 받았다고 한다면. 곽상도나 이런 사람 구속 안 해도 구속될 거예요. 그렇죠. 구속수사할 거고요. 몇 천만 원만 더. 대선 후보 끝난 거죠. 그렇죠? 대선 후보 끝난다고요. 그런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가. 아니, 우리가 언론들이 나빠서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오늘 농담삼아 그런 걸 하나 썼어요. 우리나라에 기레기병이라고 있다. 기레기병. 기레기병. 네. 아마 옥스포드 사전에 올랐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 맘대로 쓴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기레기병. 광고주나 검사 등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고서는 자기가 취재해서 쓴 것처럼 보도하는 게 버릇이 된 기자들에게 생기는 감염병, 직업병, 주로 한국 기자들 사이에서 만연한다. 주요 증상은 지력 감퇴, 분별격 상실, 양심 마비, 상습적 거짓말이다. 기자가 아닌 사람에게 전염될 경우 악성 변이가 일어나 뇌 기능에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 환자 수와 사회의 부패지수는 비례한다. 전염력은 매우 높으나 백신과 치료제는 없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가까이 보죠. 왜 그럴까. 우리 장충기 문자를 좀 생각해보죠. 그렇죠. 삼성 미래전염무수의 장충기. 언론인들 관리하는 거. 기업들이 명절 때 선물 보내는 리스트가 있어요. 저한테는 안 오더라고요. 당연히 안 갔지. 그거 받으면 이미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야. 삼성에서 명절 때 선물 받으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인 거예요.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이 검사 기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한 번 더 본론에서 얘기하겠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사회의 진짜 핵심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재벌이에요. 그럼요. 돈이 진짜 권력이야. 돈이 제일 큰 권력이. 그리고 돈으로 관리되는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그래서 돈을 지켜주는 게 재벌을 지켜주는 것을 의무로 삼는 하위 집단 중에 하나가 검찰이고 하나가 언론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 사회. 특히 한국처럼 시민사회가 제대로 견제 감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브라질이 그래서 법조 언론 유착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판사들하고 언론인들이 합쳐서 정권을 만들어냈지만 그 배후에 브라질의 토호 세력들이 있거든요. 엄청난 경제적 부를 장악한 세력들이 뒤에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왜 언론이 저러느냐. 검찰이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똑같은 떡감물을 가지고 나눠먹는 세력이 돼 있기 때문에 양심적인 기자들 막 삼성한테 찍히면 회사에서도 쫓겨나. 그렇죠. 너 자꾸 그런 기세 쓸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좀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언론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이거는 아무리 대선을 납둔 시점이라 하더라도 사실이 드러나면 거의 많이 드러났어요. 사실이 드러나면 본인은 아니라잖아. 말도 안 되는 식의 변명을 하는데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본인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줬습니까?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건이 갖는 중요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우리 언론들이. 그게 지금 심각한 문제다. 언론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자체가 대선 개입 아닙니까? 개입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론이 벌써부터 대선을 개입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입인데. 너무 당연시하는 것도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무기력해져어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론이 이렇게 문제 삼지 않는데 그러니까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의혹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시청률이 높게 나온 게 정말 관련되어 있는 것 같으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발 사주, 윤석열 개입 의혹 예컨대 KPS들은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의 의식을 그런 식으로 혼동되게 만들어서 뇌기능, 인식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것 제대로 판단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언론의 해악이거든요. 해악. 무슨 긍정적인 기능을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해악이에요. 이런 정도라면. 적어도 언론이라면 언론 기자라는 타이틀을 들었다면 국민의힘에 윤석열만 있는 거 아니잖아. 지지한다고 쳐도 아직 후보도 결정 안 됐는데 이런 짓을 한 사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거기에 대한 명백한 태도를 밝혀야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언제부터 언론이 권력 감시 기능 이런 것들은 그냥 대통령만 감시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문재인만 까면 자기들이 살아있는 권력을 그전에 이명박 박근혜는 무슨 감시를 했어, 자기들이. 그때는 또 자기네들이 사회가 자원회교 이런 거 아무리 비리가 눈에 보여도 세상에 몇 조 원짜리 사가지고 몇 천만 원에 팔아먹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터무니없는 짓을 저질렀어요. 박물자원공사 엄청납니다. 자원회교 때 뭐라고 조선일보 썼냐면 40년 먹거리 찾았다 했던 시계기서를 썼단 말이에요. 캐나다에서 버린 탐광 1달러짜리를 1조 원에 샀는데 그 돈 다 어디 갔을까요? 그러니까요. 1조 원 다 버렸을까, 그쪽에다가? 조단이에요, 걔네들이 해먹는 게. 그러니까 50억이 푼돈인 거예요. 그렇게 모이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조라는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진짜 여러분들 9,999억 다음에 1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볼 때는 50억은 푼돈이야. 50억 푼돈이라고 쳐놓고는 많이 쳐준 거지. 그렇지. 조단이로 해먹던 버릇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갈 길은 멀고 마음도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종원 대표 같은 사람이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언론이 왜 정말 심각한 문제를 축소하고 아닌 문제를 잇는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또 그 언론이 미치는 파장이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어떻게든 간에 지금 사실은 언론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자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 취사선택은 그들이 하는 거예요. 기사 안 내는 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윤석열이 걸리면 이건 사퇴 가지고도 안 되는 일이라고 안 쓴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했냐고. 쓰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는데 이런 걸 아예 입을 다물고 안 쓰고 축소하고 하는 것은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의 지형 자체를 바꿔야 돼요. 언론의 지형 자체를. 그런 일들을 21세기형 언론 매체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봐야죠. 네.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참 할 일도 많고 넘어야 될 산도 많고 그러나 우리 하나하나 좀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